살라 선수와 공동 득점왕. 아쉽긴 합니다. 경기를 보면서 두 골을 넣고 살라가 다시 감독하고 팀독터는 말렸다고 하는데 뒤진 걸 알고 나와서 기어이 한 골을 넣었어요. 살라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골을 보면 정말 아쉬워요. 그 전에 다른 선수가 헤드를 한 게 사실은 라인을 넘어갔냐, 넘어가지 않았냐가 경기가 끝나고 말이 있었어요. 토트넘 팬들도 컴플레인트를 했고 그런데 1cm 차이로 라인에 걸렸어요. 그 공이 넘어갔으면 테레나데스인가? 그 선수의 골인데 정말 아깝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그 다음날 일간지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메트로우 영국의 프리페이퍼 중에 가장 비싼 광고비 이게 아마 지금 세계에서도 세계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일면에는 물론 맨시티 우승 기사가 나오고요. 타이틀로 이브닝 스탠다드를 볼게요. 이거는 저녁 때 나오는 러기도 물론 스포트 뒤쪽면에 맨시티 우승 기사가 먼저 나오고 그 안쪽에 보면 손흥민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콘테 감독이 나오고요. 내용은 뭐 다 아실 내용들이 많고 손흥민이 실제로 이렇게 위에 좀 크게 있고 살라는 아래쪽에 좀 더 작게 나온 게 많아요. 실제로 스포트 안쪽면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내용이 나오죠. 영국 땅에서 한국 선수 득점왕 정말 유럽은 축구가 최고예요. 축구가 축구 선수가 최고입니다. 최고! 남자건 여자건 물론 뭐 10대 20대 여자들에겐 BTS가 더 클 수 있겠지만 손흥민이 BTS보다 실제로 그 기업에서 세계 벌어주는 돈이 가치가 2조가 더 많답니다. 손흥민이 BTS보다 대단하죠. 자 이렇게 기사들이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손앤살라윈 이렇게 나오죠. 2021-22 골든부트 어워드 이렇게 나와서 영상이 있고요. 손흥민 선수 골든부트 이렇게 사진 나오고 손흥민의 득점상은 토트넘 호스퍼 팀의 통산 여덟 번째 득점왕이 됐습니다. 여덟 번째 100년이 넘은 이 팀 역사에서 여덟 번째로 득점왕이 됐어요. 자 그 첫 득점왕은 한번 볼까요? 1957년 58 시즌 보비 스미트 디비전1이 프리미얼리그입니다. 이름이 나중에 바뀌죠. 36골로 득점왕을 먹었고 프리미얼리그로 바꾼 다음에 92년도에 첫 득점왕이 테드 시랭엄 팀으로서는 여섯 번째고요. 바뀌고 나서 두 번째 득점왕이 지금도 뛰고 있는 해리케인 그다음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프리미얼리그로 바뀌고 나서는 통산 세 번째 톱골 스코로가 됐습니다. 골든부트 골든부트입니다. 부츠가 아니에요. 하나로 주기 때문에 골든부트가 맞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작된 축구 리그가 영국 리그잖아요. 1888년도에 생겼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말기 풋볼리그라고 칭했고요. 1888년 생겼고요. 92년도 와서 뉴네임에서 프리미얼리그로 바뀌었죠. 1995년도에 이때까지는 22팀이었는데 20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는 몇 팀이 시작했을까요? 영국 리그 맨 처음에는 여기 나옵니다. 12팀입니다. 188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리그가 시작된 게 1888년이에요. 3년 후부터 처음에는 FA컨만 하고 각종 대항전을 했었어요. 3년 후 1888년부터 시작한 게 12팀 12팀입니다. 그 12팀은 어디가 있냐? 보시죠. 밑에 보면은 아크리니톤 스탠리 지금 아마 4브리그에서 있는 줄 아는데 아스톤 빌라 지금도 프리미어 있죠. 이번에 살아남았고 블랙범 로버스 현재 2브리그 있고요. 볼튼 원더러스는 3브리그까지 떨어졌고 버니 프리미어 뛰었죠. 근데 다시 떨어졌죠. 2브리그로 더비 카운티 에버튼 살아남았고요. 2브리그에서 극적으로 이 팀이 100년 넘게 있었는데 처음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살아남은 겁니다. 노츠 카운티 페스턴 노트앤드 스토크 이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볼튼이라든가 블랙범니라든가 다 있었어요. 다음 시즌에 뛸 팀은 아스톤 빌라 에버튼 밖에 없네요. 여기서 올브엠툰도 남아있네요. 팀 통상 여덟번째 프리미어리그로 바뀐 후로 세번째 영광의 주인공 아시아 그것도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 내년에는 단독 득점왕 살라 뭐 다 필요 없어 손흥민 선수 혼자 단독 득점왕 이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